너는 왜 그 하잘 것 없는 것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느냐라고 누가 만약 묻는다면 여우는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.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. 목표를 설정하실 때 신중하게 하시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. 4살짜리 어린아이 6명을 한 방에 둡니다. 그리고는 탁자 위에다가 마시멜로를 하나씩 줍니다. 15분 동안 마시멜로를 먹고 있지 않으면 하나 더 주겠다. 선생님은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십니다. 물론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한 놈이 마시멜로를 짚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는 코에다가 문지르기 시작합니다. 지금 4살짜리 아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또 한 놈은 짚더니 입에다가 넣었다 뺐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마시멜로를 만지작거리던 애들은 15분 되기 전에 다 먹습니다. 6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평균 4명은 먹고 2명은 안 먹습니다. 14년 뒤 이 아이들이 18살이 되었을 때 추적조사를 해봤더니 마시멜로를 안 먹은 2명의 아이는 4명의 아이보다 학업 성적이 월등하게 뛰어납니다. 어떻게 이 2명의 아이는 마시멜로를 먹지 않는데 성공했을까요? 몰래카메라를 돌려봤습니다. 그랬더니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. 마시멜로를 안 먹은 아이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. 15분 뒤 두 개 먹습니다. 여러분 눈앞에 마시멜로가 보이십니까? 드시지 마세요. 쳐다보지도 마십시오. 성공하는 사람은 작은 유혹에 한눈팔지 않습니다.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끝까지 추구해가는 것. 이것이 바로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. 예상할 수 없는 것을 예상하라. Expect the unexpected. 사람들은 예상할 수 있는 것만 예상하려고 합니다. 즉 어떤 걸 예상할 수 있겠어요? 자기가 계획한 것. 그렇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.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하십니까?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늘 머릿속으로 생각하십시오. 그것이 바로 되는 방향으로 가다가 안 되는 방향으로 갈 때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. 리더는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늘 성공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안이한 생각 속에서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. 성공할 수도 성공 안 할 수도 그 모든 경우에 나는 각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치밀하게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. 가장 치밀한 것은 자기가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전략을 짜두는 겁니다. 여러분들 만약에 여우의 입장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.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가지고 포도를 따려고 했는데 포도가 따지질 않아.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신포도 얘기 말고. 이건 문제의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요. 1분 15초 드리겠습니다. 자 옆에 아까 팀들하고 토론하시죠.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따지 못했다.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. 자 아까 그 세 분씩 숫자가 안 맞으면 두 분씩 해도 되고요. 나는 그 답이 나왔다. 누구 손 들어주시죠. 역시 힘들군요. 그렇습니다. 자 마이크 주시고요. 나왔습니다. 자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? 네 저는 그 자체의 포도를 따려고 노력하기보다 그 포도 나무의 근간인 뿌리를 찾아서 뿌리를 파서 뿌리채 뿌리채 한번 뽑아보면 포도가 이렇게 기웃둥하면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. 뿌리를 기울이면 된다. 어디서 누구시죠? 저 수원에서 온 김지원이라고 합니다. 수원에서 오신 통큰포도 김지원 씨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방글라데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쓰나미가 몰려오면 작게는 5천명 많게는 1만 명이 죽습니다.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합니다.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아가지고 해안 구조물을 만듭니다. 파도를 충격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. 자 해안 구조물을 완성하고 난 뒤에 쓰나미가 또 왔습니다.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? 이번에는 50만명이 죽었습니다. 50만명 엄청난 숫자죠. 지대가 낮고 평평하기 때문에 쓰나미가 한 번 덮치면 그냥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. 우리처럼 산악지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. 자 왜 해안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? 그것도 무려 100배나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. 사람들이 해안 구조물을 믿고 더 바다에 가까운 곳에 나와서 살기 시작했고 더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해안 구조물을 넘어서는 쓰나미가 왔을 때 50만명, 100만명이 죽어 나간 겁니다. 학생들을 5명씩 두 팀을 만듭니다. A4 용지를 줍니다. 10장씩 줍니다. 그리고는 선을 그어놓고 반대편 쪽으로 종이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리라고 합니다. 종이비행기를 곱게 접어서 날리는 팀들은 꼭 지고 맙니다. 어떤 팀이 이겼을까요? 그렇습니다. 이거 정답이 사전에 나간 건지 종이비행기는 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. 날라갈 수 있는 거면 그리고 종이로 만들어진 것이면 다 종이비행기입니다. 예상할 수 없는 것을 예상하라. 2500년 전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그리스의 철학자로 살고 있었습니다. 이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.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가 없다. 왜냐하면 먼저 발에 닿았던 강물은 지나갔기 때문이다. 이런 얘기를 한 분인데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. 무엇이라고 그랬을까요?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한다. 그러나 딱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. 변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. 이것이 바로 예상할 수 없는 것을 예상하라고 얘기한 헤라클레이토스의 핵심입니다. 이 세상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. 자신의 실력을 믿되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수에 대한 대비를 가지고 진행을 했더라면 여우는 맛있는 포도를 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과거의 실패로 좌절하지 말라. 니체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인간 정신발달 단계는 세 가지가 있다. 첫째는 낙타의 단계입니다. 여러분들 낙타 보신 적 있죠? 낙타를 보면요. 그 뜨거운 사막에서 걸어다니는데도 전혀 불평한 마디 하지 않습니다. 자기 앞에 있는 낙타가 걸어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. 제일 앞에 있는 낙타는 주인을 따라갑니다.